어서 오시고요. 드디어 이 날이 오는군요. 아 드디어 이제 파이널의 이 시기가 왔습니다. 이 날이 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수능을 두 달이 채 안 남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그런 시기고 한 50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지금 막 엄습해 오는 그런 시기죠. 특히 또 9월 모의 평가 보고 나서 잘 봐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전 과목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깝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게 300시간의 기적 부제는 나는 내 길을 간다. 자 이 300시간의 기적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시작하기 전에 작년 파이널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300시간의 기적이었는데 일단은 말이지 300시간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 300시간의 의미. 이거 지금 오늘은 뭐 선생님 수업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니까 뭐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고 앞으로의 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300시간이라는 거는 되게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6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치면 6시간에다가 50일을 곱하면은 300시간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하루에 6시간씩 하면 300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지금 이걸 이제 보는 시점이 30일이 남았다. 그럼 이제 10시간씩 하게 되면은 300시간인 거지. 근데 이거를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 50일, 30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루에 5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하루 5분. 하루에 5분씩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하루에 5분씩 턱걸이를 하는데 매일매일 반복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처음엔 안 되다가 막 300일 연속으로 턱걸이 하니까 이제 막 몸짱대고 막 쑥쑥 올라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본 적 있지 않아? 하루에 5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12일이면은 이게 지금 이제 1시간이죠. 그쵸? 60분이니까 이게 1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12일 요거가 몇 번 반복되면 30번 반복이 되면은 얼마야? 1년이 되는 거잖아. 그쵸? 곱하기 30번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제 30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5분씩 하면은 1년 내내 매일 했을 때 30분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곱하기 지금 10년 10년을 한 시간이 300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300시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야. 하루에 5분씩 했을 때 약 10년 정도를 해야지 300시간이 된다는 거지. 어마무시하지 않니? 그쵸? 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00시간을 절대 가볍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해서 그냥 뭔가 뭐든지 빨리 됐어야 되고 글 안 그러면 답답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는 좀 무시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뭔가 막 되게 빨리 빨리 내가 막 진화하고 성장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은 좀 답답한 것도 있었지. 느리니까. 근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아 내가 하루하루를 꾸준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남은 50일 혹은 뭐 3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정말 꾸준히 쌓아가게 되면은 10년 동안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 뭐 60일 남은 상태야.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근데 그냥 이제 한 300시간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상징으로 잡은 거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이널을 했을 때 300시간 동안 선생님이 새로운 수업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수업들, 학생들 다시 복습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이제 Q&A, 지리응답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했었던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인강이 아니라, 현강이 아니라 인강이기 때문에 선생님 뭐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안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구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요새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야 1등급 너는 뭐 4등급이니까 1등급 꿈을 꾸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 꿈을 잡는 거는 좋은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냥 아 내가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라는 되게 작은 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선생님 그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 2, 3일을 위한 칼럼 조회수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온 그 칼럼 있잖아. 막 150만 넘은 그거 누가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회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봤던 학생들이 또 보거나 뭐 그런 것 같고 뭐 인터넷에서 누가 링크를 누가 퍼날라서 한 번에 유입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그 못 본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이제 보시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등급 학생들은 의외로 되게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쌓이는 건데 뭔가 내가 와 여기에 막 도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시점에는 거창한 목표가 돼버리는 거지. 어차피 하루만에 할 수가 없잖아. 하루만에 4등급에서 1등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돼? 그럼 내가 만약 4등급이야 3등급이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면 되고 그거에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쌓여간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사는 게 뭐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었겠니? 뭐 역경과 시련이 있고 뭐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터지고 뭐 빛도 지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랬어요. 선생님도 되게 많이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되게 거창한 꿈을 꾸고 그거를 위해서 만약 내가 살았다 그러면은 그 힘든 순간을 못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보면은 어 내가 맨날 뭐 얘들아 야망 있지 않니?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큰 야망이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뭐 선생님 뭐 타수가 몇 타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목표로 지금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야 나는 집에 불났으니까 불타 강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진심이라는 거지.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내가 진짜 내 매출을 올려가지고 내가 순위를 막 올리는 게 그렇게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시간을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데 쓰기 위해서 막 뭐 교재도 찍어내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내가 만약 그게 목표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내가 그런 초장문의 상담 답변을 쓰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진심으로 그냥 나한테 일이 지금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내 앞에 있고 나한테 Q&A를 질문을 던져서 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답변이 막 이렇게 길어지고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유 아침이네 막 이러면서 밤새가지고 답변 달기도 하고 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좀 잘 찍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막 계속 막 다시 찍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스튜디오에서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떤 거창 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거창한 꿈을 꿔야 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고 아 내가 대학을 가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목표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그림인 거죠. 인생의 비전 같은 거지. 지금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거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미분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미분한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의 직업이 수험생이잖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 그쵸? 뭐 부모님이 시켜서 했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안때로 쳤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 수험생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뭐 부업이 아니라 이걸 전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300시간 동안에 그냥 묵묵게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것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왔다. 아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 후회가 없죠. 내가 해볼 만큼은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 그래도 만족스럽지가 못해. 나는 더 끙큼을 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지. 그치? 그거는 내년 일이야. 일단은 올해 수능까지 그리고 수능도 또 개망했는데 조졌는데 입시 잘 풀린 애들도 있어요. 막 빵꾸 뚫려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면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최선을 다 해놓고 그래서 딱 결과 받아 놓고서 좀 한 번 쉬고 그래 내가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그때 뭐 본인이 결정하든 부문형을 상의 결정하든지 가서 그때 가서 할 문제인 거지. 지금은 300시간 이거를 5분 단위로 쪼개면 이만큼의 시간인 거고 1시간 단위로 쪼갠다 하더라도 300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시간에 1문제를 더 맞춘다 그러면은 300문제를 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이거 수능이 30문 수학이 30문제된 300문제를 더 맞추면은 1000점 되겠네. 아니 말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니고 3시간으로 쪼갠다 하더라도 3시간 동안 내가 하나의 단원을 공부하겠다. 3시간 동안 내가 삼각함수를 진짜 좀 뿌리를 뽑아볼까? 그래도 100번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10시간을 끊는다 해도 10시간짜리가 30번이나 있다고. 30시간이 있으면은 10번이에요. 30시간이면 엄청 긴 거지 않니? 30시간이면 하나의 주제 못 끝나는 주제 없잖아요. 그치 않아?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치면 30시간이면 착한 권을 띄는 그런 시간인데 착한 권을 띄고도 남잖아요. 그거를 10번은 할 수 있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기적이 꼭 그 결과의 기적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느끼게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이런 자기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뭔 소리냐? 나는 내 길을 간다.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본인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에 대한 계획이 거의 세워져서 지금 이제 파이널을 9월 달부터 해서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없던 그런 형식 내용의 파이널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관종이라서 특이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상수효과 딥에서 ASR 막 이런 거 하는 게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또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고 상수효과 딥 같은 것도 막 쇼츠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들이 싹 포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시험 앞두고 나서 앞둔 상태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 오래 걸리면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짧게 짧게 막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강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상수효과 딥이고 파이널 강좌도 이제 그런 느낌의 강좌도 있고 또 3.5를 가지고 다시 하는 강좌도 있고 이럴 텐데 음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상수효과라던가 상수효과 3.5라던가 뭐 딥이 3.5, 딥이딥 딱 그거를 가지고 지금 파이널을 하려고 해요.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아직 100% 확정은 안 했지만은 90몇 퍼센트 음 확정입니다. 아니 선생님 파이널인데 아직도 확정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시작이다. 여러분들도 지금이 시작이고 나도 시작이고 왜냐하면 9평이 지금 끝났잖아. 그럼 9평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내가 지금 상담하고 이러면서 다 캐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내가 매주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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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은 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 짜잔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거 듣는데 두 달 넘게 걸려. 아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 수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 강좌 뭐 끝날 때 파이널 강좌라고 하더라도 한 강좌 끝날 때 뭐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하면서 놓친 거 챙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 거라서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기존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도 요새 와가지고 뭐 선생님 뭐 실전모의고사나 엔제나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가 믿는 대로 가겠다. 내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캐스라던가 뭐 공지라던가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지금도 구글절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고민이 될 여러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 캐스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굳이 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승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수업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와서 얻을 거를 얻어가는 건 얼만지 환영이지. 그리고 이제 알아봤는데 아 요 부분에서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요 정도의 이제 상담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부터 이제 엔젤을 벚꽃 풀려고 하는데 뭐 어떤 엔젤을 풀면 좋을까요? 실전모의고사를 뭐 제가 하루 몇 개 푸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은 그거는 여기 와서 한 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니? 어 나는 그런 거를 지금 어 지향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은 답답한 마음에 오는 건 선생님이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선생님한테 찾아오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300시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이러면 항상 대세라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대세. 그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때로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세를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거든. 근데 그래서 그게 어 나는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대로 믿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가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뭐 N제가 필요 없다던가 뭐 기출이 중요하다던가 최근 기출만 보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를 하거나 이게 정답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후회 없이 그냥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아니 뭐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진짜로 그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지금부터 남은 기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딱 마음을 먹었으면 물론 고민은 좀 할 수 있지. 고민 좀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은 이 300시간만큼은 그냥 그걸로 밀어 붙이시면 돼. 근데 옆에서 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친구가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혹은 뭐 아는 누군가가 혹은 인터넷에서 뭐 누가 뭐 유튜버가 혹은 나같은 수학 강사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라. 그냥 믿어라. 본인을.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다가 또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 이거 아닌가 하면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바꿀 수도 있겠지 물론. 그 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소처럼 막 이렇게 보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시간 많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 융통성조차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니까 여러분의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는 거지. 제발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이승효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면은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면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따라오면 돼. 나를 믿고 따라온다는 그 여러분의 선택 또한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 확신 가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써주거든. 학생 본인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나를 믿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일단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쓰는 얘기 중에 내가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이 상담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그 분노가 침이로 오르는 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도 그 분노가 막 폭발하게 되거든요. 막 화가 나거든. 지금도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로 화가 날 수 있잖아. 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날 수도 있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는 다 결국에는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100% 만족스러운 상황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다 수험생이라면 다 비슷하고 다 괴롭지. 다 괴롭고 옆에서 야씨 나 이제 구평 좀 잘 봤으니까 이렇게 허세 떠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도 비공개 상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허세는 떨고 다니는데 죽겠네요. 이러고 상담 안 되니까 다 똑같아. 1등급 받든 뭐 100점을 받았든지 간에 다 똑같고 다 스스로의 다 고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자 300시간 기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우리 같이 파이팅 하시고 어 지금도 계속 뭐 선생님 이제 답변하고 하는 것들은 저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인지 물어보되 계속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를 찾기 위해서 찾아와야 된다. 그냥 무작정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죠? 하는 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난 내기를 간다. 본인의 선택을 믿으세요. 자 힘들 내시고 어 이거 밥 먹다 봤다 그러면은 밥 맛있게 먹고 어 식사들 좀 잘 챙겨 드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막 무리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몸이 흔들리거나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되겠지? 힘들 내라. 진짜 내가 요새 현장 강의를 안 하니까 망정이지 현장에 있으면은 지금 요 9월 10월 이때가 선생님도 정말 진이 많이 빠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한명하면 얼굴은 지금 못 보지만 그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있으면은 니네들이 날 붙잡고 얼마나 또 하소연을 하고 싶을지 그런 것도 알고 답답한 마음도 다 알고 하는데 어쨌든 수능은 치러지게 될 거고 두 달 후에 보게 될 거고 시간은 흘러갈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거기서 무너지면은 미끄러지는 거고 버티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거 믿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 캐스트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수업 상담 주간 마치고 지금 수업 촬영하기 시작해서 디비딥하고 이제 상승까지 딥하고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추가로 파이널 강좌들 개강을 시작할 거니까 그때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자 수고들 하시고 바이바이 자 수고들 하세요. 자 수고들 하세요. 자 수고들 하세요. 자 수고들 하세요.